SBS의 새로운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김혜윤과 로몬의 캐스팅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구미호와 축구스타의 독특한 로맨틱 코미디로 인간이 되길 거부하는 구미호와 소원을 빼앗긴 축구스타가 중심이 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매력과 개성을 가진 캐릭터로 예상치 못한 사건과 갈등 속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김혜윤은 괴짜 구미호 은호 역을 맡았습니다. 은호는 인간 세상의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즐기는 MZ세대 구미호로 인간이 되길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녀는 젊음을 만끽하며 소소한 악은 정립하고 선행은 피하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삶의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며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김혜윤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또 한 번 확실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모는 자만이 있지만 나테는 없는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강시열로 변신합니다. 강시열은 해외 유명 구단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수 생활 내내 모든 최초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팀보다 더 빛나는 축구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그에게 유일한 두려움이 있다면 근손실일 정도입니다. 그의 완벽한 인생의 구미호 온호가 등장하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인생의 격변이 시작됩니다. 감독 김정권은 마에스트라와 연예대전 등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선보였으며 이번 작품에서도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고의 치킨을 지필한 박찬령, 조아영 작가가 각본을 맡아 재기발랄한 스토리를 기대케 합니다. 빈즈웍스는 마이 데몬, 오늘의 웹툰, 철인왕후 등 개성있는 작품들을 선보여온 제작사로 이번 작품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책임질 것입니다. 김혜윤과 로몬의 로코, 착붙 케미스트리는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혜윤의 선택한 차기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윤은 이번 작품에 대해 새로운 역할과 다양한 연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로몬 또한 강시열은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캐릭터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드라마는 2025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SBS의 새로운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에서 김혜윤과 로몬이 함께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작품은 독특한 설정과 매력적인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주연 배우는 각각 괴짜 구미호와 축구 스타로 변신하여 그들만의 특별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혜윤은 인간이 되길 거부하는 구미호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재미를 찾아 인간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구미호 은호 역을 맡은 김혜윤은 이번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은호는 젊음을 유지하며 인간 세계의 즐거운 요소만 골라 즐기며 사소한 악을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평화로운 삶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로몬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강시열, 역을 맡아 완벽한 자기애로 가득 찬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그는 해외 유명 구단에서 활약하며 모든 최초의 기록을 갱신하며 팀보다 더 빛나는 축구 스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시열은 근 손실을 두려워할 정도로 자신의 완벽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인생에 구미호 은호가 나타나면서 상상도 못한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김혜윤과 로몬이 이 작품에서 선보일 로맨스 케미스트리는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김혜윤은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준 그녀만의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이번 드라마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몬 역시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로운 연기 도전에 나서며 자신만의 매력을 더욱 빛내줄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함께 감각적인 연출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김혜윤과 로몬의 호흡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낼 독특한 로맨틱 코미디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마는 곧 촬영에 들어가 2025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